두 여인의 지극한 정성으로 다시 불끈 솟아오른 강쇠의 힘 바람산 산채에 어둠이 짙게 깔리자 두 도사와 여우 여인은 어둠을 틈타 강쇠가 갇혀있는 광앞에 도착하여 마침 강쇠와 대화를 나누고 몸을 숨기려는 검은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여인은 아직 세 사람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고 있었어요. 검은 여인을 산적 졸계를 오해한 부채도사가 보리도사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산적 중 하나인 것 같은데 형님이 어서 때려놓으시오. 근데 산적 졸계라면 어찌 복면을 쓰고 있겠느냐? 같은 편 아닐까? 같은 편이고 다른 편이고 일단 잡아놓고 이야기합시다. 오랜만에 힘을 합치게 된 두 도사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검은 여인을 제압하니 여인은 꼼짝없이 두 도사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어요. 어서 이놈의 복면을 벗겨먹어라! 부채도사가 복면을 벗기자 복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에? 사내놈이 아니고 여인이오 형님! 너는 누구인데 여기서 뭘 하고 있던 것이냐? 갑작스러운 도사들의 공격으로 붙잡히게 된 여인이 붕괴하며 이야기했어요. 방심하고 있지만 않았다면 이리 쉽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원통하구나! 사악한 부두령 놈이 이제 늙은 도사들까지 불러들여 자신의 세를 넓히려 하려나 보군! 어서 그 배은망덕한 부두령에게 나를 끌고 가든지 이 자리에서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거라! 악랄하고 늙은 요괴들아! 늙은 요괴? 우리 보고 요괴라니! 내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 보고 악랄하다 하였느냐! 나도 가만둘 수 없다! 역장을 내미야 씩씩거리는 두 도사를 겨우 말리며 여우여인이 이야기하였어요. 도사님들! 잠시 고정하세요! 무언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이 산채의 산적이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역시 산채의 산적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 하나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혹시 당신들이 구하려는 자가 강세라는 젊은 사내요? 강세를 아십니까? 얼마 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저 역시 그 사내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었지요. 서로 적은 아니듯하니 이제 그만 이 팔을 놓아주시지요. 그렇게는 못하겠네! 어서 요괴라고 우리들 부른 것을 사과하시게! 여인은 정중한 표정으로 고개 숙여 사죄했어요. 두 도사님을 몰라뵙고 제가 방언을 하였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예의는 있는 여인이구만 사과를 한다니 용서해 줄까 아우야? 조금 손해보는 것 같긴 하지만 용서해 주기로 합시다. 두 도사가 검은 여인의 잡고 있던 양파를 놓아주자 여우여인이 검은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럼 강세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부인은 아십니까? 바로 저 광안에 묶여 있습니다. 강세가 저기에 묶여 있다고? 강세야! 부리도사와 부채도사가 호들갑스럽게 벽에 난 작은 창문으로 달려가 강세를 보았어요. 강세 이놈아! 어찌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냐? 아직도 힘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도 허술한 밧줄 하나는 못 풀고 있으니. 강세야! 이제 우리가 왔으니 아무 걱정 말거나 금방 꺼내주마! 도사님들! 제가 아두나요! 도사님들의 은혜를 저버리게 도망쳐 이리 못난 꼴을 보여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 맞다! 너희도 우리 애께서 도망치더니 꼴 좋구나! 형님! 지난 잘못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이 문이나 열어봅시다! 부리도사와 부채도사가 광애문을 열어보려 안간힘 써보았지만 광애문은 강철로 만들어진 데다가 커다란 자물통까지 채워져 있어 쉽사리 열 수가 없었어요. 형님! 힘 좀 써보셔! 힘쓰는 신용만 하지 말고! 이놈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다! 네 놈이나 더 힘을 쓰거라! 어린 것이 왜 이리 힘이 없는 것이냐! 한참을 철문 앞에서 용을 쓰던 두도사는 제풀이 지쳐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힘으론 안 되겠구나!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젊은은 바로 부술 수 있었는데 나이가 외수구나! 나이가! 10년 전에도 힘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업로 소리 좀 하지 마시오! 그나저나 우리가 직접 강수에게 양기만 불어넣어주면 금방 힘을 찾을 텐데 저리 갇혀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검은 여인은 일행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제게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강수에게 양기를 직접 불어넣는 것이 어렵다면 강수의 양기가 스스로 소산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부리도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여인에게 물었어요. 어찌 강수의 양기가 스스로 양기가 소산한단 말이오? 며칠 전 씨름판에서 제가 강수의 양기를 북두다 준 적이 있사운데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두 도사님은 저기 먼 쪽에 가셔서 가만히 서 계시고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보고 계셔주십시오. 부리도사가 여인이 지시한 대로 걸음을 옮기며 투덜댔어요. 뭘 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구석에 저박혀 보지도 말라니 늙은이들이라고 괄씨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형님, 저 여인이 생각이 있다니 일단 시키는 대로 잠자코 기다려봅시다. 두 도사가 한쪽 구석에 가서 뒤돌아서서 다른 곳을 보고 있자 검은 여인이 강세가 갇힌 창문을 향해 말했어요. 젊은 양반, 이쪽 창문에 얼굴을 대고 나를 보시오. 이렇게 말입니까? 강세가 묶인 몸을 이끌고 창가로 다가와 겨우 얼굴만 창문에 대고 밖을 내다보니 여인이 강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좋소. 그럼 시작할 터이니 한 눈 팔지 말고 잘 보시오. 여인은 야릇하고 내세적인 표정을 지으며 요염한 동작들을 몸으로 표현하며 저고리의 옷걸음을 서서히 풀더니 강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향해 저고리를 활짝 벌려 자신의 한껏 솟아오른 봉우리 두 개를 강세의 눈앞에 개방하였어요. 그러자 강세의 눈이 커다라해지며 자신의 단전 한가운데 슬슬 힘이 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자 검은 여인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여우 여인에게 소리쳤어요. 이보시오 부인. 부인 역시 자태가 빼어나니 도움이 될 것이오. 어서 빨리 날 좀 도와주시오. 함께 힘을 합쳐 강세에게 힘을 줍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화끈하게 강한 것으로 도와드리지요. 여우 여인이 그 뜻을 알아채고는 몸을 날려 치마자락을 휘날리며 공중제비를 몇 바퀴 돌더니 강세에게 뒷모습을 보인 채 허리를 숙여 엉덩이 쪽을 향하고는 치마자락을 높이 들어올렸어요. 두 여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 온몸을 던져 마련한 현란한 합동작전으로 강세의 눈동자는 두 여인의 비밀스러운 부위를 번갈아 보며 빠르게 움직이더니 이윽고 분기탱천한 기운이 강세에게서 불끈 솟아났어요. 그 엄청난 기운으로 밧줄이 끊어지고 그 두껍던 벽은 커다란 구멍이 뚫리며 순식간에 허물어졌어요. 드디어 제 힘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검은 여인이 여우 여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고마웠어 부인. 혼자서는 힘이 딸렸는데 부인 덕분에 성공했네요. 부족한 숨쉬지만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저 여인이 정말 묘책을 알아냈구나. 어찌해서 힘이 돌아온 것이냐? 뒤돌아 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참으로 궁금하구나. 강세가 두 여인을 가리키며 이야기했어요. 여기 두 분께서 힘 써주셔서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순찰을 돌던 산적 둘이 강세의 일행대를 발견하고 큰 칼을 꺼내들고 소리쳤어요. 웬놈들이냐? 아니 저놈은 어찌 불려난 것이지? 벽의 구멍은 또 무슨 일인가? 강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산적을 내동댕이 치자 산적들을 바닥을 구리며 아우성 쳤어요. 강세는 두 산적을 끌고 가 자신이 갇혀있던 광안에 집어넣었어요. 강세는 절대 풀 수 없는 매듭으로 두 산적을 묶어 매달아 놓았어요. 저 매듭법은 네가 가르친 것이냐? 소위 삼아 가르쳐보았는데 저놈이 소질이 있나 뭐 형님? 그저 묶여있을 뿐인데 왜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지? 이런 매듭법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이요? 시끄럽다. 이놈들 입도 막아놔야지. 강세는 두 산적에게 제갈까지 물려 조용히 시켰어요. 자 이놈들은 저리했으니 다음은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청이 하나 있사오니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이곳은 대화를 나누기 적절치 못한 장소인 것 같으니 장소로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랭은 대화를 나누기 적당한 장소를 찾아 조용히 이동하였어요. 이랭이 후미에 살짝 뒤쳐져 따라오던 부리도사가 부채도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찌 강세가 힘을 찾은 것인지 너는 보았느냐? 나는 보았소. 하지만 이야기할 수 없소. 부채도사가 무읗한 미소를 띄우며 먼 산을 바라보며 회상하듯 이야기하자 부리도사가 역정을 내었어요. 무세라! 너는 그 와중에 약속을 어기고 보았단 말이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말이다! 두사님들! 이곳은 아직 산적들의 소굴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무엇을 보았느냐? 알려다오! 제발 알려다오! 내가 오늘부터 네 동생을 내도 좋으니? 알려다오! 두 여인의 혼신의 힘을 다한 도움으로 강세가 힘을 다시 찾게 되었네요. 이제 검은 여인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청을 부탁하겠지요. 그럼 다음 편에 검은 여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막강세전을 애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 이전이라는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분이 시청해주셔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록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